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 신박사입니다 오늘 중요한 사항이 있어갖고 오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초대선님 들어오십시오 고작가님 이거 신박사TV 뼈와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빨리빨리 앉으세요 오늘 얘기가 기니까 네 오늘 엄중해갖고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3년 동안 방송하면서 종이에 뭐 적은 거 처음이에요 진짜 너무 얘기가 중요해서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자료는 이제 다 영상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띄워드릴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의 시작은 뭐냐면은 무내력이 높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무내력이 높은 사람 소위만한 엘리트가 어떻게 무내력이 낮은 사람들 기만하고 괴롭히는지 이제 이제 사례를 이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오늘 하버드 NBA 케이스보다 더 재밌을 거예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뭐냐면은 무내력이 엄청 높은 사람이 엘리트 집단이 어떻게 거기서 이제 착한 사람들 빼고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일반 대중을 기만하고 속이는지 아주 교묘하게 글로서 그냥 되게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영어를 매니플렛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종하는지 그걸 한번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삶에 도움되실 거예요 꼭 보세요 그래서 오늘 중심에는 감동근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띄워주세요 이제 피디님 감동근 교수는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감동근 교수가 만약에 적이었으면은 바로 소송을 걸었을 거예요 감동근 교수는 제가 소송 협박을 일삼았다는데 저는 살면서 소송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감동근 교수가 개인이 적이라고 생각했으면은 저는 진짜 소송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띄워주셨을 텐데 여러분 저는 감동근 교수님을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여러분 이거 제가 조작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옛날이니까 옛날에 제가 여러분 삼성 뉴스룸에서 삼성 뉴스룸일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나름 크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고정 패널로 요청을 받았어요 제가 거기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는 아주대 감동근 교수님이 관련 프로그램에 최고 적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진짜 그래서 제 대신 이권을 제가 말씀하셨으면 강연을 거의 안 가요 여러분 뻥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진짜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추천했냐 2018년 12월이면 1년 6,7개월 전이죠 그때 감동근 교수님은 무슨 상의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2017년 12월 와 언제까지 내려가는 거야 되게 옛날 때네 내가 개인적으로 몰래 예정하는 면 안 되는 교수님 중에 한 분 이유 똑똑하심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심 아카데미아 인더스트리에 대한 규정관계 매우 높으심 페북 중동이 아닌 심 전반적으로 인생 자체가 매우 멋지심 누구냐면 감동근 교수님이고 여러분 감동근 교수님이 팔로워가 많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가 다 인생 공부에 공유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감동근 교수를 제가 그만큼 애정해서 저희 플랫폼에 공유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제가 감동근 교수를 그렇게 진짜 애정했었는데 실제로 저랑 통화를 하면 아주 그 뭐를 만나볼 거다 뭐 이렇게 썼었어요 취미 치기 정도로 칭찬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 거짓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다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그래서 내가 마음이 찢어져요 이 사람을 지금 제가 비판해야 된다는 게 진짜 근데 이 얘기를 하죠 저희가 오늘 마지막이죠 감동근 교수님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로써 끝을 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감동근 교수가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박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아닌 이상은 저희가 페북이나 유튜브에는 감동근 교수님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이제 감동근 교수에 대한 영상은 왜냐면 저희 여러분 감동근 교수를 까서 저희가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 지금 할 일도 못하고 있어 할 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뭔 봉변을 당해갖고 진짜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올 테니까 이 이제 제목 보고 어떻게 우리가 속는지 사건의 시작은 이래요 제가 제보를 한 통 받았어요 어디 이게 비밀 그룹 같은 데서 쓴 건가 봐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완벽한 공부법에서 신영준 박사는 본인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다 신영준 박사는 아시아 최고 대학인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K 이상 인용된 수많은 논문을 썼다 그 논문 중 하나는 노벨 물리학상 받은 안델가인 기원과 공조를 했고 그 논문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게재가 됐다 우선 200K 이상 인용된 논문은 단 한 개가 있다 수많은이 아니고 이거는 저희 출판사 편집자가 썼는데 이건 수정을 했어요 저희가 신영준 박사는 본인 소개를 이긴 이유는 일단 아닙니다 본인 소개를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출판사 서평의 편집자가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출판사 서평은 책 표지에 나오지도 않고요 본문에는 나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책이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이거 출판사 서평 같은 경우 보통 저자가 거의 출판사에 맡겨요 근데 출판사의 편집자분들은 이 분이 잘 모르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조금 쓰고 싶으니까 이렇게 썼는데 저희는 이걸 2년 동안 몰랐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에 대한 감동 교수의 문제 제기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수정을 했고 사과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안 썼지만 안 썼지만 저희가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잘못했죠 이거는 저희가 사과했고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정정하면 이제는 300회 이상입니다 그렇죠 300회 이상 하나 있고 이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거 말씀드려야 또 약간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신 박사님은 어떻다? 방송에서 이미 몇 번 말했어요 그 다음 번 50번이라고 몇 번 말했어요 그리고 다 기억으로는 보여주면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구글 스콜러를 깐 적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잘 됐네 그거 다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네 그리고 안드레인 가이가 공저한 author contribution 아래 같이 논문이 써있다 결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본인의 대편으로 꼽는 것은 좋게 봐주기가 어렵다 이게 여러분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읽을게요 이 책의 기존 문원들을 짜짓게 한 책이다 공조자인 공영성 작가는 부모 공부를 읽다 짜증이 나서 덮었다 전문가도 종종 대중서를 쓰지만 이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책이 베셀러가 된다는 게 참 한심했다 오늘 신 박사의 거만한 글이 거만하대요 제 글이 여러 패침들의 원성을 자내는 걸 보고 생각을 포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자기랑 상관이 없는데 자기 친구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내가 패줘야겠다 해갖고 자기 전문 분야를 찾아서 제 논문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맞아요 여기 했던 거만한 글이요 일단 감동훈 교수님하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감동훈 교수는 연류가 아예 안 됐는데 그냥 그거 내가 지적으로 강해 내가 지적으로 되게 원탑인데 우리나라에서 얘가 지적으로 까불어? 가서 내가 아주 후드롭해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뒤를 캐고 약점을 캔 겁니다 뒤를 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동훈 교수님이 이게 전문이에요 이게 전문이고 우리나라 1인자여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임팩트 교수들이 부풀린 걸 찾았고 중앙일보 교제 표절을 찾은 걸 찾아갖고 사회 자정작용을 많이 하셔서 이거 우리나라 1인자세요 그래서 신박사님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람 패는 데 쓴 거예요 저희한테 했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제가 하버드에서 포닥하고 있는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댓글에 페이스북 가면 있어요 형 유명인 되셨네요 저작 컨트리뷰션을 다운로드 받아갖고 형이 뭐 했는지 찾을 정도면 엄청 유명인이라고 진짜 이건 거의는 이거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1분 전에 부경대 한 교수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힘드신 거 이해한다고 힘내시라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전문가 하면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몰아가냐면 그쪽 지지자들이 그 다음에 그쪽에서 어떤 프레임을 짜고 있냐면 거기 훌륭하신 분은 많은데 비이성적인 일부 비이성적인 분들이 동일 구도로 자꾸 몰아가고 있어요 동일 구도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면 되냐면 저는 제 논리는 안 쓸 겁니다 감동근 교수님 논리만 쓸 거예요 저보고 거만했고 이거를 대표적으로 봐주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 근데 그럼 여기서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달팽이 기관차가 제 맨티가 박사 때 인턴으로 있었던 맨티가 제 거 한 거 링크로 걸어주세요 여러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박사 때 2년 반 만에 디지스에 쓸 걸 다 채워갖고 2년 동안은 나머지 2년 동안은 교수님이 좀 개척하셨으면 하는 분야 왜냐하면 회사를 일찍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회사를 일찍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와이프랑 결혼해서 6개월을 되게 편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애를 데이터 단 하나 주고 제가 진짜 우양이랑 고삐 이런 애들 하나씩 그래핀 관련 없는 친구들 그래핀 논문도 다 스퍼터링이라도 하면 다 넣어주고 뭐라도 하면 다 넣어줬어요 저는 가짜로 넣어준 건 없어요 AF미라도 하나 넣으면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다 고쳐주고 제가 학생인데 우양이라는 친구는 지금 포닥이 돼서 거기서 회사 차린 친구인데 제가 논문을 고쳐줬어요 심지어 제가 다 해주고 그래서 그 누구죠? 홍경희 그분이 인턴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증인을 저는 사실 그거 아니에요 저희 지도 교수님 불러오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싱가포르 갈 때 싸가란이랑 인터뷰를 한 번 할 거예요 기대된다 진짜 짜증이 나서 이거 보고 아니 저 앞기사정도 모르면서 그 다음에 저는 맘먹고 진짜 페이퍼 썼으면 일저자로 한 10개까지 수 있었어요 그거는 거의 진짜 자뻑이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박사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처럼 일했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되게 특이하게 생각했어요 저를요 왜냐하면 그럼 이거를 여러분 박사하시는 분들이 한 번 평가해 주세요 제 1자전 논문은 렉미어라고 케미컬에 관련된 논문이에요 제 디시스는 전자과에 관련된 겁니다 트랜스포트 제 50번 인용된 거는 프릭션이라서 기계과에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논문을 쓰는 스타일이 박사가 없어요 저는 되게 특이한 사고방식을 갖고 일했어요 그래서 저는 맘먹고 쓰고 싶은 논문을 계속 쓸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고삐라는 포닥은 4년 동안 5년 차부터 자기가 만들었고 4년 동안 그래핀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그래핀이라는 거는 저희 교수님이 스피트로닉스 전문가라서 전혀 모르시는 분야인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팅하고 다 뚫은 거예요 그래핀은 그냥 저예요 우리 연구실에서 근데 거기서 뭐 좋게 봐주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감동근 교수님을 어떻게 봐 드릴 수 있는지 한번 파볼게요 감동근 교수님은 되게 국내에서 유명한 분이십니다 페북스타 페북스타 아니 연구로 유명하신 거 아니고요 페북스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연구로 유명하다 생각은 하겠지 아니 근데 이제 보면도 알죠 보면도 알겠죠 이거 이제 보여주세요 내가 반도체 패키징에 15년 이상 연구하며 세계적인 업적을 쌓았지만 그것은 패키지의 전기적 설계 측면에 국한된 것이다 이미 여기서부터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건 게임이 끝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본인 입으로 저보고 거만하다 그랬는데 이 저자 논문 열심히 한 걸 사실을 넣는데도 거만하다 그랬는데 본인은 세계적인 연구를 자기가 하셨대요 감동근 교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뼈마대에서 깠던 것처럼 구글 스컬러에 가서 감동근이라고 치면 감동근 교수의 논문이 다 나옵니다 감동근 교수의 1저자 논문 중에 여러분 공저자는 저한테 2저자는 대표 논문으로 봐줄 수 없다고 했으니까 공저자 1저자로 1저자를 보면 83번 인형 내셨어요 근데 저 거랑 여러분 300번이랑 단순 비교하면 안 돼요 그것도 호도예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분야가 사이트의 임팩트 패턴에서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감동근 교수 쓰레기에 왜 80% 300 이게 호도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맘먹고 속이려면 속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네 나도 속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너는 300인데 입이 300 넘었잖아 그러려면 80이니까 여기 이제 보면 아이트리플이라고 보일 거예요 완전 똑같은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존경하는 양현구 교수님이라고 잘생기시고 키 크고 완벽하고 공부 잘하고 잘생겨야 돼? 잘생겨야 돼? 근데 교수님인데 잘생기시고 진짜 멋있는 분 계세요 진짜 근데 그분은 감동근 교수랑은 다른 완전 정반대예요 감동근 교수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떠들잖아 차석에 수능에서 졸았는데도 1등고 이랬대잖아요 양현규 교수님은 한양대 안산 캠퍼스를 사무소에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엘리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포항공대에서 국내에서 박사 가시고 해외로 락키마트니까 아무튼 되게 유명한 데를 직접 둘러서 가셔서 성경관대 교수로 오셔서 엘리트가 되셨네 정량적으로 보자고요 사이테이션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이테이션이 기본입니다 인용이 이 분은 업적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1저자로 323번, 253번 된 논문이 있어요 그 두 개는 조금 비슷한 규모인가요? 네, 이 분은 아이트리플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스케일 차이는 날 수는 없어요 뭘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감동근 교수의 공저자 논문도 여기 1저자 논문보다 안 돼요 근데 제가 양현규 교수님 맨날 운이지 그냥 가서 뒤지겠지 뭐 이래요 세계적이라는 단어 꺼내본 적도 없고 본인이 네 근데 본인이 뭐라 그러셨죠? 세계적 업적 세계적 업적이라고 본인이 말하면서 저랑 고 작가님을 오만하다고 하셨어요 그냥 제가 그럼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동근 교수, 지지자님도 이거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성을 갖고 보세요 누가 오만한 건지 누가 거만한 건지 이거는 감동근 교수님 말 또 인용할까요? 딴 나라 사람 볼까? 창피해요 그렇죠 감동근 교수님 말이에요 이 아사리판을 외국인이 볼까? 창피해요 저는 이거 제 말 아니에요 감동근 교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저 다 감동근 교수님 말만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동근 교수님이 우리 책을 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냥 막 쳐맞았어요 이웃 없이 그냥 멱살 잡히고 맞은 것도 아니고 뒤에서 막 아리랑치기 당했어요 지금요 지금 왜냐하면 최고 우리나라 1등한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저희가 감동근 교수님을 좋게 보고 있었고 그분하고 트러블이 생길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먼저 이렇게 글을 쓰셨고 그것이 저희한테 제보가 됐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반응을 하려고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을 제가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뭘 찾게 되냐 그 다음에 일단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이미 원래 타임레인 공개나 해서 저를 욕한 글이 있으세요 자기계발서 쓰레기다라고 그러니까 이미 시작을 하시고 있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걸 제가 왜 실명 거론 안 했으니까 우리 글인지 알았냐면 저희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 따봉 엄청 잘 놀라주거든요 딱 걔네 것만 따봉은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 건 줄 알았죠 그리고 그 댓글에 저희 책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웃긴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약간 어떻게 이제 책을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책 이름은 뭐죠? 바둑으로 읽는 인공지능인데 이분이 쓰시는 책입니다 저는 이제 전문가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양력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책 이름이 그분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바둑으로 읽는 인공지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닌데 책을 쓰셨지? 그러면서 이제 양력에다가는 자기가 왓슨, 제퍼디 뭐 퀴즈, 인공지능 개발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전문가긴 해요 뭐해? 패키징, 안테나, 뭐 RF? 이렇게 전문가라고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럼 절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은 일단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저 제 생각은 인공지능은 이제 말씀을 계속 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도 인공지능이지만 왓슨을 개발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뭐 박서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인공지능을 제일 처음 많이 읽어봤거든요 왓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공지능 역사에서 되게 그 세 개의 스타가 있어요 하나는 딥블루, 그 다음에 왓슨, 그 다음에 알파고인데 왓슨은 인공지능 역사에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제가 비유를 하면 팝계, 마이클 잭슨 이 정도는 되는 건데 그거를 개발했다고 한다면 그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한다면 교과서에 실려야 돼요 그럼요 제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AI의 아버지 정도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저자 양력에 딱 딱 있는 거예요 저자 양력은요 출판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쓰는 거예요 저자가 쓰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하신 출판사 서평 같은 경우는 편집자가 쓰고 책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검열이 힘들어요 근데 저자 양력은 책에 버젓이 나오고 이거는 저자가 쓰거나 저자가 컨펌을 하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갈 수가 없는 건데 거기에 어? 왓슨은 개발했다 나온 거예요 그것보다 이상하게 시작했죠 여러분 제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속였는지 하나 고백할게요 투까 놓고 이 저자라고 써야 되는데 이 저자라면 2등 같잖아요 저도 공저자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마케팅으로 쓰는 건데 그거는 뭐라 그럴까 팩트이기 때문에 공동 저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 있어 보이게 하는 수법인데 있는 거를 그래도 마케팅 측면에서 예쁘게 만드는 거지 그런 건 끝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래서 제껀데도 저를 자아를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스스로를요 그게 이제 진짜 일반적인 건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구글 스쿨러에서 논문을 다 봤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관련 검색으로 슈퍼 컴퓨터나 왓슨이나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단 한 단어도 안 나와요 다 그냥 RF 관련된 거나 안테나 관련된 거 패키징 관련된 거 나와요 진짜 아예 그냥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개발했다고 할 수 있으려면은 그게 논문에다가 비록 자기가 뭐 나중에 나오는 얘기 인풋 아웃풋을 했으면 이 인풋 아웃풋은 왓슨에 쓰일 거다 왓슨에 앞으로 더 성능 향상이 올 거고 몇 퍼센트 그런 말 제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단어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그래서 이상해갖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모르시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가 전화도 많이 하려고 그랬고 이메일도 보냈고 감동훈 교수님한테 감동훈 교수님한테 그래서 엉망하게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왜 깠냐고 우리를 근데 이제 감동훈 교수가 답변을 보냅니다 어떤 식으로 자기 타임 안에 공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신용준 작가가 알파고와 이세덕을 구단에 대개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인공지능에서 IBM 인공지능 패친들을 모르시는 패친들을 모르시는 사람들을 폄훼한 포스팅이었다 평소에 무척 점잖던 분들까지도 분노를 감추지 못한 방역 어그러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열받아서 패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랑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여기 넷드링킹 상권은 제가 그게 있어요 홍춘옥 박사님 오시크 마케팅할 때 패친들이 이렇게 쓰는 거 보고 초반에 그게 실적이 아니라 제가 그걸 좀 비판한 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사과드렸고 세 번 사과드렸고 홍춘옥 박사님이 20명 일일이 다 통화하셨고 그 다음에 홍춘옥 박사님 진짜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내가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겠다 연락 주시라고 저도 사과드렸어요 홍춘옥 박사님 원만하게 그래서 다 해결됐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럼 됐죠 저는요 진짜 그래서 홍춘옥 박사님이 알았고 그래서 만약에 하면 또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화할게요 그 다음에 진짜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면 사과할게요 그랬는데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신 작가 고영승 작가의 공조한 완벽한 곡을 읽은 적이 있다 방대한 래퍼스를 위학 정리했다는 책인데 맥락이 나열 없이 되는 바람에 공허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 읽긴 읽었나? 이런 느낌이 처음이 아니었다 고 작가의 부모 공부는 더 실망스러웠다 필자의 삶이 체화되지 않은 내용이 맥락이 없이 들어가야 나열되지 않아 심지어 서로 충돌을 깨야겠다 본인은 알파고 아니잖아요 어떻게 체화된 거야 바둑이 본인 둔 것도 아니면서 신 작가의 대표작은 비폭한 특히 심했다 영어 교사이고 대학원에서 응용 언어학을 전공한 아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죠 영어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를 내렸는데 소송 협박 탓에 지금은 많이 볼 수 없게 됐지만 여전히 흔적들이 남아있다 댓글이 링크 참조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새태도 안타까웠지만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문제에 제기하는 차단과 소송 협박으로 대응하는 저자들의 태도가 더 실망스러웠다 이제 여기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워낙 자기가 유명하고 파워가 세니까 얘네를 까 내리면 얘네가 우리가 가만히 있을 거 깨갱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완전 개소리 대잔치거든요 이거는 3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뭘 보면 아 여러분 근데 그래요 뭘 그렇게 감동근 교수를 좋아했는데 감동근 교수를 좋아했는데 뭘 그렇게 까냐 뭘 그렇게 죽도록 까냐 그렇게 막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솔직히 그냥 저희 개인적인 문제였으면 남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그냥 완만하게 그냥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뭐냐면 진짜 제가 답답한 것도 거기 이제 거기서 소위 되게 괜찮은 분들이 여러분 저희가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협박 제보만 정확하게 두 건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저희가 협박을 받았어요 협박 제보를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협박을 받죠 저희가 물론 이건 정확하게 할게 이건 감동근 교수님 감동근 교수님 감동근 교수님 감동근 교수님 감동근 교수님 감동근 교수님 제가 말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동근 교수님 감동근 교수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지금 시스템의 문제라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오늘 충격적인 이거는 제가 충격적인 글을 제가 봤냐면요 제보가 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제보가 들어왔고 그분이랑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알아갖고 그분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공개하기로 뭐라고 왔냐면 제가 감동근 교수를 비난하니까 별의별 사람이 와서 저를 다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한번 보이세요 엘리트 카르텔이 얼마나 물어오는지 보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맨 처음에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댓글에 신박사님은 떳떳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완전 떳떳하죠 졸떳이셔 저는요 진짜 완전 떳 저는 자랑스럽죠 제끼요 근데 이분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제가 엘리트 카르텔이 왜 나와 얘기가 나왔냐면 이분이 경랑 가왔고 이분 실명을 안 박힐 거예요 경랑 가왔고 카이스트 MIT라고 하셨어요 이게 누구 트랙이에요 경랑 가왔고 카이스트 감동근 교수 후배 트랙이에요 그래놓고 제가 물어봤어요 와 대박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이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감동근 교수님 자기 만나본 적도 없고 페북에서 내 마음속의 스타고 신박사님은 유튜브에서 내 마음속의 스타 그래요 그래서 날 진짜 좋아해서 저도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빵빵 박사님한테 악감정이 없다고 진짜 잘되고 성공해서 한국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고 그래서 근데 이분 얘기를 제가 페북에 유튜브에서 안 하기로 했는데 제가 한 게 있어서 그걸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그분도 아유 뭐 그러고 넘어갔는데 감동근 교수가 나중에 나올 얘기인데 기부를 하면서 뭔가 사건이 종지부치 튼다 태세 전환이 되니까 저한테 유튜브 스타고 냉정한 잣대고 카르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거 진짜 여러분 다 보셔야 돼 이게 엘리트 카르텔의 민낯이에요 신씨라는 가상의 인물이다 넌 무서워 이거 보면은 어릴 적 그의 장래희망은 자기개발 서적과 강연으로 중생들 돈을 영끄라에 밥 벌어 먹고 사는 것이었다 시대가 나은 괴물이다 아 근데 이분 이거 큰일 났네 이분 자기가 썼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거 명예훼손으로 다 걸리네 근데 소송 안 해요 제가 그것도 약속했어요 연구 실력이 XX 탁월하고 공부도 완벽했지만 동남아 장난 아니야 이거 동남아에서 학위를 하는 바람에 교수가 될 수 없었다 저 맘먹으면 교수 될 수 있었는데요 교수가 될 수 없어서 제 후배들 다 교수 되고 본인이 교수가 못 되지 않았나 MIT 나오고 시작은 미약한 뻥카였는데 잡벅에 잡벅이 붙어서 열등간 괴물이 되었다 고 작가님 설명 좀 해서 제가 자존감 어디 있는지 아 이거 진짜 이거 대박이잖아 이거 오늘 들어와서 오늘 콘티 바꾸느라고 혼났어 이거 엘리트 카르텔 민낯 철저하게 보세요 여러분 진짜 저보고 유튜브 스타라 그랬어 자기 마음속에 완전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타라였는데 그 둘이 충돌하니까 나오는 거지 어디 편에 쓰는 게 나온 거지 거짓말인 거야 아 그런 거야? 시대가 반성해야 된다 어떻게 유튜브 스타들 이런 말을 써요 대한민국 읽어보세요 대한민국 대학들은 동남아 학예자들에게 동남아 얘기 무슨 지금 뭐야? X 소리 하는 거예요 완전 X 소리예요 이무용해야 된다 X 더운데서 학예했으니 가산점을 줘야 한다 동남아 영어를 무시하는 한국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은 근데 솔직히 이 분 저 유튜브 방송 보실 건데 정신과 치료 받으셔야 돼요 이 정도면은요 진짜로요 이거 지금 인종차별까지 하고 있고 나 이거 진짜 누가 영어로 번역할까 봐 겁나 아무도 별거는 영어로 번역하지 못해요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하여도일스라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거 동남아 가면 쓴다 신씨를 비판하지 마라 우리 때문이다 나 지금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 때문이다 그러니까 엘리트 카르텔에 자기가 엘리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페이스북에 썼어요 우리는 아 나 지금 물컥했어 우리 대학들이 동남아 학위자로 이명해줬으면 이런 사단 다 교수되고 다 홍콩과학위 대회에서 이명되고 한국 대학의 브런치들 반성문을 써야 한다 그래도 신씨를 비판하고 싶다면 조건이 있다 그 사람 글을 읽어보고 본인이 더 전문가 싶다면 하지 말래 자기가 저를 보는 우리 전문가라는 거예요 엘리트 지식인 카스테라가 된다 카스테라는 뭐야 실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학 순위 리스트에서 딱 펼친다면 신씨보다 좋은 학교를 나온 것 같으면 역시 그 마음만 품어라 나댔다가는 유튜브 엘리트 지식인 카스테라를 소개된다 내가 신씨를 비판해서 가이드라인에 분명해졌으니 지켜주길 바란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익명 처리했어요 빵빵당에 공천받기 전에 우리가 그를 지켜낸다 갑자기 정치 얘기도 나와요 우리가 스타일과 개그감 없이 조롱하는 스타일이 빵빵당 같겠지만 틀리셨다 대한애국탕 스타일이다 이게 뭐야 이게 내 눈은 틀림없다 우리는 신씨가 빵빵당의 간판스타가 되도록 그를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마음으로 울어야 한다 우리가 죄다 그의 죄가 아니다 창작 의혹이 불타올라 성원해주면 신씨가 주인공인 연재문을 쓰려고 한다 생업을 뒤로하고 완벽한 디스법 혹은 빅디스를 연재하려고 한다 그리 저렴해서 라이크 누르기 애매하신 분들은 페메로 성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린다 카리테리를 자기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제 소설의 모티브가 되는 인물을 모르신다면 역시 페메로 보내야 되라 제가 좌표 찍어드린다 좋은 밤 되시라 여러분 엘리트 민낯의 핵심을 보셨습니까? 이게 엘리트 민낯입니다 어디 나왔다고요? 카이스트 MIT? 경남가하고 카이스트 MIT 그 다음에 저한테는 와서 그럴듯하게 박사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저를 이렇게 비하했습니다 인종차별의 인종차별 비하 이거는 진짜 이게 대한민국의 민낯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리 다 잡고 있고 친구끼리라고 감동근 교수 잘못했는데 감싸 여러분 감동근 교수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정작용 없이 계속 보호해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지금 울컥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카르텔한테 쳐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글도 실제로 봤어요 내가 만약에 신 박사의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나는 무서웠다 근데 그걸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실제로 저렇게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민낯이에요 자 이제 끝까지 보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감동근 교수가 그래서 자기가 거기 아까 보면 이미 변명을 해놨다고 해놨잖아요 그 글을 보시면 첫 문단이 나와요 나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다 딥블루와 카스프로의 대결을 보고 그런 인공지능을 만든 일을 하고 싶어 전자공학으로 전공을 바꿨고 이거부터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란 건 AI인데 이 사람은 패키징 전문가라니까요 전공을 바꿨건까지는 말이 되는구나 운 좋게 바로 IBM에 와서 들어와서 왓슨 관련된 일을 하게 됐지만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공부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썼다가 여러분 페이스북을 21일이나 있다가 그 첫 문단을 바꿉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 한번 진짜 써보세요 내가 어떤 글을 21일 있다가 수정해본 경험이 얼마나 있나 나 한 번도 없어 저 5, 6년 썼는데 우리 애들 다 페이스북 쓰니까 단 한 명이 안 나왔어 거의 올린 다음에 다음에 오타 확인하거나 팩트가 틀렸거나 할 때 바꾸거나 나중에 문제 있으면 내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제가 읽을게요 바꿨다까지 똑같고 그리고 운 좋게 딥블루를 개발했던 IVV 연구에서 들어가서 퀴즈풀 인공지능 왓슨에 관련된 일을 했다 뭔가를 추가하면서 그래서 그게 아니니깐 현재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연구하고 있는 고성등 컴퓨터 하드웨어 분야의 컴퓨터 공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다 특히 알파골 대표는 인공지능 연구성취능 컴퓨터 하드웨어 발전 없이는 불가능했고 지만 나는 최근 화도가 된 딥러닝 인공지능 기계학습법 자체는 연구하지 않았다 그냥 자기가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명분은 만들어야 되는데 딥러닝은 하지 않았지만 하드웨어로 엮여있다고 이렇게 여러분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워딩을 했냐면요 저자 소개에는 인공지능 왓슨을 개발했다라고 되어 있고 본문에는 인공지능 왓슨과 관련된 일을 했거나 아니면 왓슨 개발에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럼 그 얘기 뭐야? 인공지능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자기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고 명백한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명백하게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닌데 그 일에 참여하려면 뭐를 붙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완전 진짜 짜짚기는 우리 보고 짜짚기 책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짜짚기도 아니야 아니죠 인생을 짜짚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으로 인생을 짜짚기하고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기 명예소송 걸고 싶으면 거세요 그냥 재판 가게 거짓으로 인생을 지금 짜짚기하고 있는 걸 타임라인 기능을 변명으로 올리셨는데 저는 여러분 말했잖아요 고 작가님이 제가 미디어를 연구하는 거 보면 혀를 내둘러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졸꾸러기인이 다 아시잖아요 박사인 거 까먹다가 그렇게 집요할 때 보면 음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나왔겠구나 진짜 혀를 내두르게 저는 파고 들어가서 전 다 찾아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서 이제 감동근 교수가 사과를 했잖아요 저희한테 저희한테는 사과를 안 했고 저희를 깠죠 여러분 그럼 제가 올바른 사과는 무엇인가를 감동근 교수 말을 따라서 해볼게요 중앙일보가 아래아 같은 사과문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그런데 문제의 표정 칼럼은 오피니언 글로벌 아이콘어에 실려있던 사과문은 엉뚱하게도 경제 글로벌 코너에 올라와서 과연 몇 명이나 읽을지 입는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과도 안 했는데 이건 뭐 이 정도면 양호한데요 그렇죠 이게 대박이에요 미국 언론은 표정이 적발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자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여기는 난중이하고 버즈피드 필자는 베니 존슨이 표절 의혹이 트위터에서 제기되자 존슨이 작성했던 500개 이상의 기사들을 전수조사한 다음 그 결과 41개의 기사에서 일부 문장 문구를 표절을 밝혀내고 글을 해고했으며 표절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 있는 데스크를 실명으로 사과문 댓글 링크에 게재했다 또한 문제가 되는 41개의 기사에 각각 표절 사실을 명시하고 사과문에 링크를 달았다 중앙일보 심재우 뉴스틱판의 칼럼은 베니 존슨이 사건의 비할 바가 아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외신이 상당 부분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기획부터 작성까지 남의 사설을 문장 단위로 그대로 베낀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의 다른 칼럼들을 멀쩍할까 싶어 두어 번 살살 살펴본 것도 표절이었다 이런 칼럼들이 영어로 번역되고 영문판에 실린다 이런 아사리판을 혹시 외국인이 볼까 두렵다 본인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사과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단 다음 거에서 사과가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또 이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버즈피드는 해고했고 그 위에 책임자도 잘못했다고 빌었고 그 다음에 사과 링크까지 다 달았어요 아 그 다음에 이것도 있네요 사과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두 번째인데요 내 분야 권위 있는 IEEE 어쩌저쩌고 전월해서 11월에 29표를 논문이 한꺼번에 철회되는 것을 발견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중에 26표 전자인 안토니오 올랜디가 교수가 바로 얼마 전까지 이 전월의 편집장이었다는 것이다 오늘 읽던 논문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투고되어 다음날 바로 게재 승인된 것을 봐서 리뷰한테 보네크니 AEE한테 배정되어 어쩌저쩌고 했는데 허술하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이미 대학의 정 교수인 사람이 펠로우가 된 지 10년이 넘는데 왜 이렇게 뻔한 들킨 짓을 했을까 아 강 교수님은 정 교수는 아닙니다 철회 이후 IEEE에서는 애프트 케어프 컨시더레이션 신중한 고려한 다음에 The article has been retracted due to illegality peer review라고 모호하게 밝혔다 아직까지도 자세한 진상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무척 실망스럽다 본인은 자세한 진상을 아직 아무것도 밝히지 않으셨죠? 최소한 이분이 왓슨 개발에 참여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분이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할게요 저자 소개했었고요 책 본문에 썼고요 방송에서 언급했습니다 왓슨 개발에 참여했다는 것을 그냥 묵인하거나 간접적으로 참여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고문에 각종 기고를 하면 뭐가 들어왔냐면 기고자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 프로필을 누가 보내냐 본인이 보냅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기는 본인이 보냈는데 그 프로필 중에 하나가 저자 양념을 그냥 보낸 게 있어요 이것이 왜 말이 안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양념을 보면 이건 책에 나온 거예요 2006년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7년부터 미국 IBM 연구소에서 퀴즈 인공지능 왓슨을 개발했다 완전 이거는 뭐 허위사실이죠? 왜냐하면 이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허위사실인 건 제가 이따 증명해드릴게요 개발했다는 완전 허위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퀴즈 인공지능이라고 언급했잖아요 퀴즈 인공지능이라고요 왓슨 자체가 인공지능이니까 그 다음에 본문에는 뭐라고 썼냐면 나머지는 안 중요하니까 본문에는 뭐라고 썼냐면 당시 IBM은 체스 다음을 푸는 퀴즈는 인공지능 왓슨에 개발하고 있었고 나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냥요 왜냐면은 인공지능 왜냐면은 그냥 왓슨 컴퓨터를 개발했다 그러면 좀 낫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왓슨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하면 좀 낫는데 왜냐면 그게 왓슨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왓슨이 핵심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게 왜 왓슨이 핵심이 아니냐 제가 자연어처리 박사 인공지능 박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면 그 박사의 의견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읽어드릴게요 따로 청구할 필요 없이요 제가 그 NLP 박사한테 물어보니까요 적어도 왓슨 개발을 말하려면은 왓슨에서 질문을 이해하는 부분 혹은 정답을 검색해서 답을 도출하는 부분을 개발하는 데 참여해야 그 정도를 말하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라고 이렇게 진짜 전문가들이 말해요 근데 이분은 뭐를 했다고 그랬죠? 이분은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아니 아니 감동훈 교수님은 인풋 아프 출력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드웨어에서도 이거를 왓슨을 개발했다고 할 수 있냐 RF 전문가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졌냐 그냥 한번 웃지 그러고 대답하셨어요 그냥 한번 웃지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면은 이게 IBM TJ 왓슨 연구소인데 왓슨 연구소니까 다 왓슨을 개발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왓슨을 다 개발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왓슨 연구는 대개 일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IBM은 산호세 연구소에도 알마댄 연구소라는 데도 있어요 그냥 일반인이 난 IBM 왓슨 연구소 다녔어 그럼 뭐처럼 들리는 거예요? 왓슨 개발자처럼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르면은 그냥 다 속는 거예요 그냥요 근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야 돼요 그게 부풀려졌다? 네 부풀려졌다 그랬는데 그럼 왓슨이란 무엇인가 검색을 해보면은 왓슨 is a strong AI 시스템 capable answering questions and posed in natural language 그거예요 아까 NLP라 자연어라고 그랬죠 자연어를 처리해서 대답을 하는 인공지능을 말하는 그걸 왓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왓슨이라고 말하고 싶으면은 조금 더 그래서 엄밀하고 싶으면은 인공지능 왓슨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엄밀하고 싶으면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거를 이끈 사람이 데이비드 페루치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참여했다 개발했다라고 하고 싶으면은 딥 QA 팀에 있어야 돼요 딥 QA 프레젝트 팀에 있어야 된다고 여기 말이 나온 것처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논문이 많은데 거기서 그런 걸 인정을 해줘요 수많은 대학도 도움을 줬다 제가 그것도 찾을 수 있을 만큼 찾아봤는데 제가 거기 감동국 교수 이름 못 찾았어요 당연히 안 나와가지고 다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닥터 페루치 박사님이랑 연락이 닿았어요 이분이 지금은 아이비에 계시지 않고 창업을 해서 나오셨는데 제가 그래서 창업을 한 회사에 커스터머 서비스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거기 데이비드 셰플러라는 COO라는 분이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뭐하는 사람이니? 어?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서 어필레이션을 밝히라고 해서 제가 밝히고 뭐하니까 닥터신 우리가 데이비드 셰플러라는 사람은 여러분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검색을 해도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데이비드 셰플러라는 사람이 찾아도 안 나오길래 누군지 보니까 영상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영상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왓슨 시니어 매니저라고 15명 중에 한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력이 안 나와요 왓슨 개발자라고 웬만해서 핵심 멤버고 페루치 박사님이 창업을 하면서 CEO로 데리고 나오면서 텍스트로 안 나와요 감동국 교수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개발자로 그렇지 한국말 치면 막 나와요 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여기 뭐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페루치랑 본인이 둘 다 확인해 준다고 감동국은 did not participate 여기 낫에다가 이거 복부술 할 때는 안 나왔는데 낫의 하이라이트 밑줄이 거였죠 이거는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참여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쭉 읽어보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뭐 응용은 하지 않았나 그거는 이제 개발이랑 다른 거죠 응용은 그러니까 응용 버전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 이분들이 문외력이 높으시거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but all those efforts came after development of jeopardy 플레잉 시스템 정확하게 써시는 거예요 jeopardy가 운영되는 시스템에 모든 건 개발이 끝난 다음이라서 감동국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낫의 밑줄을 긋고요 그래서 여러분 피어리뷰가 미국에서 요구한 게 동료가 진짜 이 일을 했는지 아는지 검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국은 교수님이 왓슨 개발에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그냥 아니다가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도 근데 지금 심 박사님이 이제 이쪽에 나름대로 박사를 받으셨고 잘 아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거 있게 끝났어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떡해요 위키피디에 쳐서 이 팀은 아이비엠에서 홈페이지도 똑같이 나와 이 팀을 끌어준 거는 페루치 박사인데 페루치 박사가 참여 안 했다고 인정을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부풀린 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적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에서 예를 들어 뭐 그거 경력 이걸 받아가고 싶으면 대표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체인지그라운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 뭐 주례사 영상에 자기가 참여했다 안 한 건 저는 안 해줘요 그거에 대해서요 체인지그라운드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동근 교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제 제가 쫙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때문에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시간 낭비하고 이게 제가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본인이 아이비엠에 있을 때 대표 논문인데 여기 소개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의 그의 리서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안테나와 패키지 60GHz 무선 시스템이랑 서브 시스템 어널레시스 그러니까 초단위 10기가 이상의 인풋 아웃풋 링크를 담당하고 있다 뭐 왓슨 이런 거는 안 나와요 왓슨 개발 참여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감동근 교수가 나중 사과문에서 말하는 게 이 인풋 아웃풋 링크인 거예요 이 인풋 아웃풋 링크 그 다음에 여러분 감동근 교수가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온갖 매체에서는 한국말로는 자기가 왓슨 개발에 참여했다고 써놓고 그래서 혹시 링크드인에 써놨나 보니까 링크드인 여러분 제가 세 개 다 보세요 여러분 왓슨에 간 얘기는 단 한 마디도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그 다음에 그럼 슈퍼컴퓨터나 HPC 뭐 이런 게 없어요 할 퍼포먼스 컴퓨터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패키징 전문가 패키징 전문가랑 이미징 라디오 메이팅 그러니까 뭐 전혀 상관없는 분야 RF 전문가 패키징 전문가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별 시시콜콜한 걸 다 적어놨으면서 왓슨은 왜 안 적으신 거예요 영어로는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안 적은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국에서 안 한 거 하면 매장 당하고 평생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웠으면 외국에 자기 양력에 안 적을 이유가 없겠죠 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적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인 거죠 대중을 어떻게 속이는가 엘리트가 대중을 어떻게 속이는가 여러분 낮은 문외력으로 높은 문외력으로 낮은 문외력으로 어떻게 속이는가 여러분이 만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공부해서 졸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이제 그 다음에 너무 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태를 되게 원만하게 중재하려고 노력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되게 노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내려고 그냥 소송 없이 뭐 당연히 소송도 안 가지만 그냥 사과하면 박수 쳐드리고 나머지는 뭐 사회 심판을 받으시든 뭘 어떻게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 바쁘다고 우리 인생 지금 빡독이 다음 주라서 준비해야 돼요 지금요 싱큐베이션도 모집하고 멘토링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게 땀까지 나고 지금 어우 더워 그랬는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아 나 진짜 슬퍼 이거를 중재해 주실라는 분이 똑같이 논문 검색을 다 했는데 전문가분이 이게 슈퍼컴퓨터는 왓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 진짜 열심히 검색하셔서 논문이 아니라 발표 자료를 찾으셨는데 그 발표 자료가 마크 타우 벤 벤 블라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거를 한 거예요 옵티컬 인터컨넥 포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이제 드디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이 퍼포먼스 슈퍼컴퓨터를 위한 옵티컬 연결에 대해서 총괄 발표를 하시는데 거기 어크놀로지 먼트에 감동근 교수가 있어요 도와줬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되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옵티컬 링크에 참여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크놀로지 먼트에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크놀로지 왜냐면은 그걸 주도적으로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마크 그럼 과연 이 터블런트는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럼 제가 링크된에 찾아봤어요 이분은 무려 아이비엠에서 33년 근무하신 분이에요 현재까지 그럼 이분은 감동근 교수가 인풋 아웃풋에 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참여할 수 있다고도 뭐 자기가 하드웨어 전문가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뭐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과연 자기가 슈퍼컴퓨터나 뭐 왓슨의 개발 참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이분의 양력을 보면은 뭐 그 감동근 교수 재직 당시에는 옵티컬 인터컨 이분이 아마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감동근 교수의 슈퍼바이저였을 거예요 시니어 매니저기 때문에 그래서 옵티컬 인터컨 내 하이스피드 패키징 제가 말했잖아요 무슨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옵티컬 그러니까 패키징 전문가 패키징 전문가 자기를 패키징 전문가 패키징 전문가로 얘기를 해야지 여기다가 왓슨이란 얘기가 들어가거나 인공지능 얘기가 들어가는 그 다음에 감동근 교수 기준에서 이 마크라는 분은 안드로메다적 업적을 쌓으신 분입니다 왜냐면 감동근 교수는 이분에 비하면 세계적 업적 세계적 업적 세계적 업적이 너무 작잖아요 이 분은 한 감동근 교수보다 한 백배가 성과가 넘을 거예요 33년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은하계적 업적이라고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근 교수의 보스도 그거의 총책임자조차도 자기가 왓슨을 개발했다고 개발에 참했다 그런 표현을 쓰질 않아요 그냥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감동근 교수가 아니라 그 옵티컬 링크 커넥터 총책임 이거를 누가 찾아줬냐면 감동근 교수를 보호해주려는 분이 찾은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정말 보호하려고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점점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감동근 교수 지지자랑 대화를 나눈 게 있어요 이것도 지금은 이 지지자의 신분을 고구하기 위해서 공개 안하겠지만 공개하려면 하겠습니다 박사님 선수들끼리 얘기합시다 얘기합시다 제지자가 아니고 감동근 교수 지지자예요 저 욕하시던 분이에요 선수들끼리 이게 그렇게 심각한 사람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뻥크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분 세계 최고 명문대를 나온 분입니다 이거 공개하려면 공개할 때 누구 지지자냐? 감동근 교수 이분 양력 버시면 여러분 기가 차실 거예요 진짜 뻥크한지 아십니까? 이러면서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전작가 나오면 이게 다 뻥크한 거 다 알아요 그냥 뭐하는 짓이야 내가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더 나쁜 건데 그래서 또 사과를 하셨죠? 어떤 게 사과를 하느냐 저는 졸조 어쩌고 어쩌고 해서 왓슨 개발에 참여했다고 썼습니다 입출력 시스템에 연구를 했을 뿐이 왓슨 인공지능에 개발을 참여했다고 없습니다 졸조 출간 이후 몇몇 매체에도 그와 같은 표현을 계속 썼으면 그렇게 소개될 때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조치가 책 절판하고 그 다음에 수입을 모두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억 3천 정도 기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대의적 결단이래요 150대잖아 150대 여러분 그런 거 배우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게 감동근 교수가 아까 말한 사과랑 맞습니까? 표절하면 어떻게 됐죠? 아주 그냥 아니 해고 정확한 말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상사도 지금 여기 학부장님도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사니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감동근 교수가 말한 대로 제가 하는 건 제 논리가 아니에요 모든 그 기부 내역에 보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버셨더라고요 지금 교수님들 제가 몇 명이랑 얘기하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 그런 거 반성 한번 하세요 저한테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벌었을 거 같아 제가 그랬잖아요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연봉만큼 벌었어요 진짜 자기 본봉만큼 벌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어떻게 많이 내셨대요? 교육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그때 좀 핫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이게 알잖아요 모르는 데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측하니까 모르는 데는 입을 조심하니까 그래서 고작가님 제가 간만에 한 번 혼냈어요 내가 분기에 한 번씩 혼내거든요 보스 인정 네 간만에 한 번 혼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만하는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여러분 아까 그 감동근 교수 그거 보세요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 책이 아마 2016년인가 뭐 해봤듯이 17년이 안 넘었을 거예요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공격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는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했다니까요 공격해서 우리는 그 사람도 약점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그 사람이 저야에 대해서 책의 전문성을 운운해가지고 이 사람은 책을 썼나? 썼네? 그럼 잘 썼나 보다가 경악을 한 거죠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상이 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 분은 어떻게 했죠? 세상 온갖 모든 걸 비판했어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감동균 교수님이 사과할지 저희가 되게 모르니까 찾아봤어요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려드릴게 교수 썩었다 기레기다 세상에 안 썩은 게 없었어요 이 분한테 교수 괴수라고 했어요 네 교수를 괴수라고 했어요 제가 그 글을 너무 좋아해서 공유한 게 아까 그 글이에요 괴수를 제안했어요 처음부터 보라고 진짜 대단하시고 되게 속 시원하다고 애정하는 교수님이라고 썼어요 이제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 감동균 교수님이 이 일을 저희가 말씀드린 이 일을 바로 잡는 방법을 보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인정을 한 거예요 자기는요 인정했죠 자기는 허위사실로 기재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본인이요 인정했는데 중요한 건 뭐죠? 지금까지 기간이 꽤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책을 절판하기로 한 게 여러분 이게 아주 교묘한 프레임이라서 여러분 이게 1, 2, 3에서 2, 3이니까 이게 되게 50%의 비율 같잖아요 여러분 감동근 교수 책은 얼마 팔리지 않는 책이고 지금 여러분 제가 예스 사진이랑 알라딘 사진을 붙여드릴게요 지금 점수로 따지면 한 달에 한 권이 팔릴까 말까 한 책이에요 그걸 절판하는 게 무슨 책임을 지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책 절판이 되게 엄청난 일인 건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책이 안 팔리면 절판하는 것이 되게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예 안 팔리는 책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안 팔렸을 때는 절판을 안 팔리는 절판 안 한 이유는 재고가 좀 있어서요 네 재고가 있으면 품절이 들어가고요 더 안 팔리니까 안 찍고 폴라리스 잘 팔리는데 곧 절판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절판하는 게 책을 안 쓰신 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죠 그냥 이거를 완전 호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묘한 프레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알파고 사건이 전액을 기부하겠대요 여러분 사과는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심각한 여러분 이게 나는 솔직히 경악스러워요 이게 진짜 뭐냐면 오늘 최고의 경악스러운 거는 알파고 허위사실 실수를 했다 칩시다 진짜 경악스러운 거는 그 엘리트 카르텔의 그 민낯 아까 긁어드린 거 있잖아요 뭐 동남아 비아랑 네?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이 그거랑 이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감동근 교수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모든 기관을 찾아가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고 배상 및 사과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 이거 진짜 진짜 나쁜 이시네 기부를 어떤 걸 했냐면 본인이 이 책 이 책을 쓰고 난 이후에 모든 활동 그러니까 책 인세와 인세와 강의를 좀 많이 하셨어요 강의에 대한 수익을 기부를 하신 거죠 그게 1억 3천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부는 우러나서 내 돈으로 하는 거지 허위사실로 번돈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저께 또 밤새도록 해서 찾았잖아요 얼마나 이분이 진짜 대중을 갖고 놀려고 그러냐면은 그래서 댓글이 지금 그렇게 노란하고 있어요 주제와 상관없이라 그러셨잖아요 이 1억 3천의 주제와 상관없는 강연이 가면 얼마나 될까요 보통 패키징하는 교수가 제가 제가 그 RF 교수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나 강연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 학회에서 받으면 뭐 1년에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국립대 교수는 김영란법이 있어서 그렇게 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제와 상관없이 거기 보면 무슨 저래도 가시고 다 대기업 가는데 다 인공지능 관련 아니면은 다 그런 거예요 이걸로 공중파에 나가셨으니까 네 그런데 뭐라고 써요? 주제와 상관없이라고 탁 가로를 넣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이게 되게 신약한 거예요 잘 아셔야 되는 게 기부를 한다고 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여러분 이제 예를 돌려볼게요 제가 허위사실로 고 작가님한테 뻥을 쳐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한테 내가 허위사실로 뻥을 쳐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알고보니까 공학박사가 아니라 공학고졸이었던 거예요 사기당했잖아요 그렇죠? 사기당했잖아요 공학박사였는데 공학고졸이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여러분한테 사과 안 하고 저는 기부한 다음에 자숙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대승적 결단 도덕성 이 깨끗함을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싱큐베이션이랑 빡독에 목숨을 거냐면은 싱큐베이션 신청기간입니다 링크 걸어드릴게요 거기다 신청하세요 왜 목숨을 거냐면은 문해력이 너무 낮아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엄청 똑똑하신 분들도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느낀 게 그거인 거예요 감동균 교수님이 감동균 교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은 했던 거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사죄를 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아까 본인이 사과의 정석 보이셨잖아요 해고 그다음에 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사과해야 되는지 저희가 그거를 감동균 교수님이 페북에서 다행히도 찾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정답을 알 수 있어요 아 여러분 저는 감동균 교수님을 이따 이따 마지막 파트에서 제 문제에 대해서만 용서를 할 수 있지 저는 감동균 교수님을 용서하고 하시고 잘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감동균 교수님이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본인이 사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저희는 감동균 교수님이 스스로 하셨다고 보고 있거든요 감동균 교수님이 알고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타임을 했었기 때문에 남이 써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엉터리 학술 마비된 학생의 검제 시스템 교수신문에서 군산대 수학과 정성대 교수 인하대 수학과 교육 채용국에서 명예교수의 사기극 인하대 연구윤리회원회는 있으나 마나 대학교 연구윤리회원회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감동균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은 자정능력이 없다 발표한 적이 없는 논문 5편을 발표했다고 서겼는데 저걸 저 분야에 있는 교수들이 과연 몰랐을까 그런데도 학장에 당선된다 자기한테 돌아올 이익이 없으면 대개 모른 척을 한다 모처럼 누군가 문제를 제기해도 제식구 감싸기 논리로 쉬쉬하며 넘어간다 이 사건은 학장선거에서 치열하게 맞붙은 상대가 있었으니까 드러난 거다 그 다음에 뭐 다 읽어주고 이후로 전수조사가 있었지만 대체로 자체적인 사안에 경중을 가려내 자체 징계를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요구하니 형식적으로 한 거다 그나마 정출연은 1회 참가 주의 경고 뭐 쪼쪼 했는데 대학에 의해서 이 정도의 처벌은 자체적으로 내릴 거라고 기대하는 교수는 아무도 없다 본인이 다읍을 알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이제 본인이 스스로를 평가하면 안 되시고 적절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데 가셔서 그것이 옳지 않나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근데 만약에 그래서 그게 어떤 기관이 강 교수가 만약에 어 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판정이 난 거지만 저희는 그 기관은 이제 또 자세히 보겠죠 왜 그런 판정을 내렸나 그냥 판정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왜 이 자료를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한 적이 없고 참여했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걸로 그 다음에 사과 자체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비이성집당의 일반인들을 기만하고 뭐 모욕하고 하는 그 모든 게 지금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냐면 감동근 교수님의 허위사실 때문에 이게 나오기 시작 감동근 교수님이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 그 다음에 허위사실 류포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요 한 두세 개 되는구나 그게 합쳐져서 이런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알아서 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왈괄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감동근 이제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저한테 이제 뭐 소송 협박을 일삼아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방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저희랑 풀 게 아니고 이걸 놓고 이제 저희랑 상관없는 거예요 본인과 사회가 결정을 내리고 우리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저희는 그걸 보고 사회를 바라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좀 불쾌했던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 저희를 까기 위해서 본 사건과 상관없는 걸로 약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셨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논리로 원래는 그냥 거기 반박을 하려다가 그분의 어떤 허위사실 기재를 알고 나서 거기 반박을 한 상태에서 그분이 답변을 또 했을 때도 또 했을 때에 그 사안을 허위사실을 인정 안 하고 부풀렸다고 일단 얘기하면서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 약점을 또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 장난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나 너무나 좀 불쾌한 게 뭐냐면 이게 하루 반 동안 찾으신 게 뭐였냐면 중간에 뭐 저희 책에 대해서 얘기한 거 넘어갑시다 책은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그거는 뭐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어 그 신박사님이 비폭화를 비판하는 비판하는 전문가들이 비판의 글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송 협박을 정확하게 말하는데 그거 틀렸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비슷한데 왜냐하면 상황이 두 개라서 하나가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상황이 뭐냐면 하나가 그거예요 비폭화를 비판하는 글들을 소송 협박을 통해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증명하셔야 돼요 주장을 하셨으니까 지장을 안 하시면 이거는 그냥 100% 허위사실이에요 증명을 하셔야 돼요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못하면 그냥 100% 허위사실이에요 그냥 찾아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거를 소송 협박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죠 일단 저는 빅보카에 그러니까 관련해서 딱 댓글을 한 번 달아봤어요 거기 링크 달아준 건데 무슨 이라는 친구인데 왜 내렸다는 말이 왜냐면 실제로 네이버가 그 글을 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가 블로그를 왜 내리게 했냐 거기에 규칙이 있어요 뭐 인격 모독적 발언 이런 거 하면 내릴 수가 있어 우리가 신청을 하면요 그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빅보카는 똥이다 거기 나중에 여러분 다 그 친구가 지었는데 수사협정 설치하면 다 나옵니다 데이터는 다 나와있어서 빅보카는 똥이다 똥은 네 아이한테나 처먹여라 이렇게 써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빅보카는 똥이다 똥은 네 아이한테나 처먹여라 이거는 정말 이걸 사람 입에 담으지 아실 거예요 부모님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니신 분도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은 정말 그게 어떠한 분노를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황지안 선생님이랑 황희선 선생님한테 이분들은 영어과를 나오신 게 맞나 영혼을 파셨나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친구는 여러분 거기서 일단 내린 거 없던 거 하나 증명됐죠 그 다음에 감동근 말에 감동근 교수의 말이 성립되려면은 일단 전문가들 여러분 이게 되게 무내력이에요 복수 여러 명이 한 거를 내가 여러 명이랑 돼야 되는데 일단 저는 그 친구 하나만 얘기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거기 소송 얘기를 했어요 명예훼손을 하셨기 때문에 소송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지우고 내리고 막 그런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요 근데 소송을 그래서 진짜 하고 싶었어요 왜 명예훼손 때문에 황지안 선생님이랑 황희선 선생님으로 지켜줘야 돼요 근데 저희 대표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화운동하다 감방 갔다 오셨거든요 어린 친구가 감옥 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신 박사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알아봤더니 학부생이었다는 거죠 알아봤더니 학부 3학년생이었던 거예요 그게 감동근 교수님의 감동근 교수가 저희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전문가도 아닌 주제 책을 썼다 그랬어요 감동근 기순 교수에서는 들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두 개 다 허위 사실이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이 적시가 되는지는 변호사 7명이랑 상의해봤는데 6명은 6에서 70%는 가능하다고 한 명은 아리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변호사는 100%를 잘 압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까지 거의 뭐 사실상 확정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소송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감동근 교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저는 인생에서 소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인데 명예훼손은 거기서도 그렇게 나왔겠지만 허위 사실은 10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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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명예훼손이 아닌지는 변호사님 7명 6명이 60, 70%로 명예훼손이 했던 거고 한 분이 보통이 50%다 말씀해 주셨던 거고 두 번째 제가 온라인에서 소송 쓴 게 교보에다 직접 대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저한테 한 것도 아니고 고용성 이 새끼 고졸 새끼가 어? 공부법 책을 쓴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백포카드 아니잖아 아 그건 아니에요 백포카드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사안이 아니잖아 나는 근데 나를 깨끗하게 털려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거기다가 그거까지도 괜찮았어요 우리는 고졸 타령은 잘 받아치잖아요 그렇죠? 되게 뿌듯해 하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 책은 표절했다 그러니까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그거는 허위사실 왜냐하면 증명을 해야 돼요 어떤 책을 어느 구절을 표절했는지 증명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기다렸죠 수영중 작가입니다 표절을 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걸 증명하셔야 되고 증명하지 못한 경우는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으로 바로 고소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단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이 글을 지우신다면 그렇죠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싹 지우시고 싹 지우셨어요 저도 그걸 지웠어요 네 네 제가 소송과 협박을 일사는 사람입니까? 감동근 교수님 저는 제가 제가 나 이거 진짜 감동 교수님 봤으면 좋겠어요 감동 교수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댓글로 제가 소송과 협박을 일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죄를 했을 때도 중요한 건 이분은 저희를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좋아요 다 오케이 근데 허위사실을 했잖아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사죄할 때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딱 책과 연결된 거거든요 신 박사님한테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평소에 엄중한 잣대를 그래되면은 그렇죠 어떻게 사과를 하셔야 되는지 저는 허위사실은 100%고요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분 명예훼손입니다 그렇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아예 이런 방구를 안 하신 거예요 그게 단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경중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함의 안 해주면은 이거는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중요한 건요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감동근 교수님과 진짜 웬만하게 원만하게 끌리기 위해서 첫날부터 노력했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학교에 전하고 출판사에 전하고 모회 전하고 메일 보내고 아는 사람 통해서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 새끼 스파이 신용준 스파이라고 욕 처먹어서 제가 그것도 캡쳐해서 보내주셨어요 뭘 하는지 알아요? 박사님 저와 제 신변의 위험을 받아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감동근 교수를 보호하려는 사람이 이것도 깔아만 깔 수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저희는 피해자예요 저희는 피해자라고요 저희는 가만히 있었어요 저희는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했는데 에 이런 방구가 없고요 기본으로 퉁쳐갖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지지자들의 결집을 지켜갖고 지지자들이 싸워라 그 다음에 나는 하드웨어를 아사모사하게 써갖고 거기 하드웨어 집불도 모르시는 분들이 뭐라고 쓰냐 여러분 AI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링크 마크타우 벤 블렌트도 자기가 왓슨 개발에 참여했다고 한 번도 쓰지도 않았어요 진짜 아니 그렇게 쓰려면 외국이 자기 왜 링크디넨 안 쓰세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지금 이 흐름을 쭉 봤을 때 너무 불쾌하고 너무 열이 받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지금 뭔가 싶기도 하고 게다가 우리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정리하시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리 방송 박사님이랑 간접적으로 연락을 해봐서 제 인생에서 경험이 되게 증폭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고 모든 시기와 기회는 항상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고 제가 왓슨 공부를 밤새서 하루 종일 했어요 나도 많이 해요 그래서 왓슨의 역사대에서 많이 해도 그 부분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과를 하면 저는 받고 용서를 해드리고 박수 쳐드릴 용인까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중요한 건 이거는 허위사실에 대한 명의의선 건이에요 네 그 빅북가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그 왓슨 개발 건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하시면 입니다 정중하게는 알아서 해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하시면 저는 사과를 받을 의향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저는 감동근 교수님 앞으로 더 아끼겠다 이렇게 제가 선언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저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본인의 잣대로 자 아실 겁니다 본인의 잣대로 세상에서 평가를 받으십시오 네 본인의 잣대로 세상에서 평가를 받으시고 만약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사과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소송을 갈 거냐 저는 소송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소송 안 갑니다 왜 저는 잘못한 게 없고 잘못은 감동근 교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그 사람 가슴 안에 남아있을 겁니다 제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그거를 거여절하신다면 저는 평생 그 고통을 가슴속에 담고 살게 그냥 냅두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세요 인생 근데 저는 감동근 교수님한테 뭘 배우는 학생들한테 미안한 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에는 제가 시간이 날 때 완벽한 공급을 조금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고작가님이랑 이거는 약속은 못 드리는데 만약에 좀 시간이 나면은 한 100권 정도 들고 가서 아주대 친구들 뭐 사인 해주면서 사진도 찍어주고 응원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뭐지 여러가지 이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동근 교수님의 이야기가 없는 이상은 감동근 교수님과 관련된 사안들은 유튜브나 페북 등 이런 방법이 저희 바쁩니다 이런 쓸데기 없는 일로 이렇게 시간 낭비할 사람도 아니고요 문해력 올리는 것도 바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문화 시스템입니다 낮은 문해력 그 다음에 잘못된 의식 그 다음에 비양심 저신뢰 이런게 우리의 적이지 한 번도 개인은 우리의 적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과 졸꾸러기 여러분과 함께 더 앞으로 나아갈 거고 뭐 그냥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졸꾸러기 여러분이 앞으로 더 이런 엘리트 카르텔에 기만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고 저희도 이번에 반성 많이 하고 앞으로 더 신중하게 활동하고 더 겸손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짐승으로 감사드립니다